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번째로 패키지 및 비즈니스 디자인 문제에 해당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부분이 있는데요.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자 툴을 이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with 10mm, high 10mm, 그 다음에 나눠져 있는 개수 3, 그 다음에 vertical로 3 지정을 해서 ok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면의 색상을 이미 색상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각각 분리를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되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지금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객체를 첫번째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 C15, 그 다음에 Y50 이렇게 지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하나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저는 미리 적용되어 있는 적용되어 있는 요소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으로 사용할 오브젝 요소가 만들어졌다 하면요. 객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Edit, Define 패턴을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이름은 여러분들 문제지에 제시가 되어있는 이름이 있다 하면은 해당 이름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값을 등록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보시다시피 New 패턴이라고 해서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패턴으로 사용했던 요소를 일단은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툴로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신 후에 스와치 패널에 등록된 패턴을 눌러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 면색상이 적용이 됐죠? 근데 위에고 봤을 땐 어때요? 지금 위에 지금 요소는 완성되어 있는 요소는 패턴의 크기가 좀 크죠? 그쵸? 그러면 이 패턴 적용되어 있는 패턴의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150% 정도 키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 대신 지금 오브젝트는 변화를 시키지 않고 패턴만 변화를 시킬 겁니다. 확인이 됩니까? OK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라인 툴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리고 테두리 색상을 색상이 구분지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전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분할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조그만 부분은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됐겠죠? 자 그러신 후에 하단에 있는 분리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정확하게 접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가 이루어지면 되겠죠? 이 선의 각도가 몇 도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이드 모양 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 툴이 있죠? 그죠? 매저 툴이 있죠? 클릭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선의 각도를 먼저 알아보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드래그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뷰에 들어가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 시켜놓습니다. 자 시켜져 있네요.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지금 몇 도라고 되어 있냐면요? 45.8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45.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사 툴을 선택하고 R 툴을 눌러서 이 결차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각도가 45.9라고 그랬죠? 9하고 그 다음에 오브젯까지 같이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OK를 눌렀어요. 지금 테두 색상이 없다 보니까 좀 구분이 잘 안가죠? 테두 색상을 적용하고 좀 연한 색상을 적용시켜주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객체가 오브젯, 오렌지 맨 뒤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반사각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로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까지의 각도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145.156인가요? 자 145.156 자 그러신 후에 반사 툴로 R 툴로 눌러서 145.156 자 1호까지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젯 객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쪽이 나눠져 있네요. 그쵸? 이쪽이 지금 겹쳐져서 모양이 튀어나오고 있죠? 지금 상단에 있는 방법처럼 분리가 조금 이 경사면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극경사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선택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좀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패턴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패턴의 각도를 특정한 각도로 반사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하나의 패턴 모양이 있는데요. 이 패턴의 모양은 일정한 간격이 있는 그런 패턴 모양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등록을 해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으로 사용할 오브젝 요소를 그려줘야 되겠죠? 일단은 원형을 하나 그릴 거고요. 클릭을 해서 사이즈는 20mm 대 20mm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면 색상을 특정 색상 넣고 지정된 색상 면 30, M10, Y20을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테두리는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2를 더블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시고 스케일을 75%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면은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테두리 색상 정의하고 C70, M70, 40, 20을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한 6포인트 정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다시 안쪽에 있는 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 2를 더블 클릭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70%,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테두리 선은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면색상으로 정의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띠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는 오브젝,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에서 면으로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부분에다가 작은 원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알트를 눌러서 조그만 원을 하나 그려 주도록 할 거고요. 조금만 더 키워 볼까요? 원을 좀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제시되어 있는 색상 C30, M30, Y30을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원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 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알트를 누른 상태로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각도는 20도를 지정할 거고요. 카피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반복적으로 20도씩 회전을 할 수 있게 컨트롤 D, D, D 이렇게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 두 칸 정도 떨어져서 Shift키 추가, Shift키 추가 두 개씩 떨어져서 두 개씩 떨어져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면 색상을 흰색으로 정의를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안쪽에 있는 타원형을 하나 그려 주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이 중심이네요. 중심보다는 조금 중심에 닿지 않게 이렇게 타원형을 하나 그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신 후에 면 색상은 지금 C30, M30, Y30을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C70, M70, Y40, K20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회전 툴을 클릭하고 알트를 누른 상태로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90도로 카피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D, D를 눌러 주었어요. 그리고 Shift키를 눌러서 이 안쪽에 있는 타원형을 전체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 45도로 카피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겹쳐서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겹쳐진 오브제 객체는 테두선은 그대로 줄 거고요. 면 색상만 C30, M10, Y20을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하나의 문양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가지고 패턴으로 등록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 객체를 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할 때 Shift키를 같이 눌러보세요. 그러면 수평, 수직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원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사 툴을 클릭을 해서 Alt를 눌러서 가운데에 있는 점 있죠? 정확한 위치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리고 버티컬을 지정을 한 후에 카피를 눌러 주도록 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사 툴 이 부분에 앵커 그쵸, 점이 있죠? 정확한 왼쪽 원으로 봤을 때는 4개의 점이 있잖아요? 4개의 점에서 왼쪽에 있는 앵커, Alt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Horizont를 눌러서 카피를 눌러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신 후에 패턴으로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요. 패턴으로 등록을 할 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이 모양 선택에서 Edit, Define, 패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계 부분만큼이 하나의 패턴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lt끼리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복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개의 원형 문양은 겹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한번 여기 봐보세요. 겹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선 모양으로 복사가 되는 걸 반복적으로 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사각형 툴로 여러분들 확대를 좀 하도록 할게요. 패턴의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지정하느냐? 이 원에서 중심에서 이 오른쪽 원에 있는 중심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면 색상을 빼줄 거고요. 테드 색상을 빼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Object, Orange, Send to, Back을 누릅니다. 맨 뒤로 보내지 않으면 앞에 놓으면 의미가 없어요. 객체를 선택해서 맨 뒤로 보내게 되면 맨 뒤에 있는 사각형의 크기대로 패턴이 설정이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 모양이 하나의 패턴으로 등록이 되면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왼쪽 부분이 밑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주고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돼요. 더군다나 여기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엇갈리는 부분이 없이 반복적으로 놓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지정을 하시고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Edit, Define, Pattern으로 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New Pattern이 있었죠? 1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OK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사각형을 드래그하고요. 그 다음에 면 색상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모양을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겹치지 않게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냥 패턴으로 등록을 하면 되지만 지금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사선이라든지 일정한 간격이 있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영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하나의 문양만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의 문양이 아니라 문양이 어떻게 되냐? 일정한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간격만큼 사각형을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면 색깔 빼고 테두리색 빼고 오브제, 오렌지, 샌드투, 백 지정한 후에 제가 삭제하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패턴 모양이니까 이렇게 또 겹치는 왼쪽 겹치는 부분이죠? 이렇게 놓이게 될 거라는 얘기죠. 전체 선택했을 때 이렇게 놓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간격이 일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패턴이 지금 현재 사각형 영역이 없이 그냥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가장자리가 패턴의 경계 부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경계가 붙게 될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패턴에 등록하는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패턴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책자를 보시게 되면 아마 면 색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불투명도 값이 적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일단은 면 색상을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면 색상은 면은 C15 그쵸? 그 다음에 Y5라고 되어 있네요. Y5를 정의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동투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허리젠탈은 0 그 다음에 버티칼은 0 무슨 얘기죠? 제자리라는 얘기죠? 제자리에다 카피를 했습니다. 그쵸? 카피한 오브젝에 패턴을 적용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의 오브젝이 있는 겁니다. 그쵸?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적용돼 있는 오브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프런시 패널에서 불투명도를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40% 정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패턴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사과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모양을 그릴 때 격자 툴을 또 한번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격자 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드를 100 그 다음에 하이를 한 80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허리젠탈은 5칸으로 나누고 버티칼은 0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면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각각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각각 제시되어 있는 색상을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에 있는 것은 C70 그 다음에 Y100 그 다음에 0을 지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Y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100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적용을 시켜주면 됩니다. 저는 스포이드로 뽑아서 이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밑에 부분 이렇게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러신 후에 사과의 반쪽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사과의 반쪽 모양을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툴로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툴로 Alt을 눌러서 오른쪽 끝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버티카를 선택하고 카피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러신 후에 이 두 점을 붙여줘야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이 위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한 후에 밖으로 이제 꺼내놓도록 할게요. 객체 선택 Object Path Average를 눌러주고 Object Path Join을 붙여주었습니다. 밑에 좀 더 마찬가지겠죠? Average 그 다음에 Path Join을 눌러주었어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를 좀 옮겨보도록 할까요? 자 크로스인 후에 이쪽 배에 있는 부분이 있죠? 배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객체를 Shift 키로 해서 같이 선택을 한 후에 앞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색상띠와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Object Clipping Mask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뭐냐 하면요. 맨 위에 있는 객체만큼만 밑에 있는 요소들이 보이도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객체 선택하고 그러면은 사과 있는 모양만큼만 이렇게 색상이 보이게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펜트를 이용을 해서 입 부분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Alt 룰로로 해서 이 방향선을 없애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립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립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 툴로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44 그 다음에 High는 한 40 정도 좀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OK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사각형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줄 거에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타공 구멍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정의를 시켜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복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Object Blend Make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신 후에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Object Bl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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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에서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Blend 툴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텝 개수를 몇으로 지정할 거냐면요. 한 4 정도 한 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프리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러시고 이 부분을 안에 있는 오브젝 요소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Object Blend Expand 각각 분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 툴을 클릭해줍니다. 반사 툴을 클릭하신 후에 Alt을 눌러서 이 사각형의 중심을 클릭해줍니다. 만약에 이 센터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Alt을 눌러서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홀젠탈을 기준으로 해서 Copy를 눌러봤어요. 그러신 후에 이 안쪽에 또 사각형이 필요하죠. 흰색으로 되어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식으로 필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 필름 모양을 브러쉬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New Brush가 있어요. 브러쉬 등에서 패턴 브러쉬를 등록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 브러쉬 패널 위에다 놔도 이 대화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죠? 클릭을 하시고 패턴 브러쉬 OK를 눌러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일반적인 선에 이 필름 모양을 적용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필름 모양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신 후에 이 원형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원형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좀 크게 줘야 되겠죠? 한 100정도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면 테두리 색상만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신 후에 직접 선택 툴로 밑에 있는 점을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원에다가 등록해놨던 필름 모양의 브러쉬를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원형 툴을 선택을 하고요. 이쪽 중심에서 원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신 후에 면 색상은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만 K100 그 다음에 두께는 한 스트로크 패널에서 5포인트 정도 좀만 두껍게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을 할 거고요. 30%로 카피를 눌러서 면 색상만 적용을 시켰습니다. 테두리 색상 뺄 거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30 카피 그 다음에 흰색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모양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리고 검정색 작은 원과 중간 크기 원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작은 흰색 원이 있죠?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일단 빼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선이 필요하죠?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2로 선택하고요. 이 위에서부터 이 밑으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겹치도록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검정색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 두께 마찬가지로 5포인트 정도 적용을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회전 툴을 클릭하고 알트를 누른 상태로 이 큰 원의 센터 중심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심이 잘못 입력됐네요. 자 알트를 누르고 센터 그쵸 알트를 눌러서 클릭을 눌렀습니다. 그러신 후에 각도를 45도 지정하고 카피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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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선들을 전체를 선택하고요. 선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건 면이잖아요. 면은 일단은 빼주도록 할게요. Shift을 눌러서 빼주고 그 다음에 Object, Pass, Outline, Stroke에서 선을 다 면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부분 전체를 선택한 후에 Pathfinder에서 합집합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밑에 부분은 잘려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툴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신 후에 안쪽에 있는 필링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 Pathfinder에서 앞부분을 빼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반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Type 툴을 클릭을 하시고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Time, New, Roman, Zero, Bold, Zero 적용이 되어 있으면서 50포인트 정도 입력이 됐죠. 자 그리고 중심을 이쪽으로 화살표를 좀 이용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olygon 툴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는 도중에 기본값으로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드래그하는 도중에 키보드의 화살표 모양 밑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개수가 이렇게 작게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면 색상을 M60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K는 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좀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모서리가 좀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스타일리즈 라운드 코너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 4mm 정도 지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OK를 눌러봤어요.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적용이 되어있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하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lt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들어가져 있는 색상은 지금 다른 색상으로 되어 있죠. 위에 있는 색상 그대로 갖다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C40 Y90 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보시게 되면 이 안쪽의 색상 이 색상부터 왼쪽에 있는 삼각형 색상부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색상이 단계별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브러쉬를 편집 가능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 Expand Appearance 메뉴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 편집 가능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신 후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 Shift 키를 눌러서 지금 안쪽에 있는 흰색 면을 같이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물론 안쪽에 있는 이 필름 모양은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선택 툴로 하나하나 선택을 한 겁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Edit 해보시게 되면은 Edit Color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Blend 혼합하겠다는 얘기죠. 허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혼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맨 가장자리에 있는 게 무슨 색입니까? 이 분홍색이죠. 그 다음 맨 오른쪽 가장자리에 있는 게 연두색 계열이죠. 그래서 Edit Color Horizontal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색상들이 혼합 단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필름 모양은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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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